그 릴레 단장님 살짝 사랑하셨었나봐요. 아아 네, 이분이 딴 분하고 결혼을 하시는 바람에 아, 첫사랑이었군요. 갑자기 이렇게 슬픈 얘기를 이 드럼 앞에서 혹시 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? 싱글? todas somos solteras, menos la directora que casa. 아, 여기 모두 싱글이시고요. 단장님만 결혼하셨다고요. 아, 다행이다. 아, 단장님을 지회한 모든 분들이 다 싱글이신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혹시 이상이 어떻게 되시는지? 바로바나? 상당히 적극적이고, 춤을 정말 잘 춰야 된답니다. 왜 저래? 어머나? 제가 잠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까 뽐쩍하는데 뽐쩍가 옆에서 형 아름답지 않아요 뭐가? 바르바르 바르바르 혹시 저 코바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NO 억단호 하더라 억단호 하더라 제일 좋아해요 좀 더 잘해 아하하하 How old are you? 제가 다 때문에 제가 다 때문에 베덴 석시하려 아침 왜 저래? 컷! 어 얄미워. 아 진짜 얄미워. 미쳤어 정말. 아니요 퇴장. 정말.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. 정말 열정적인 분. 아니 무슨 클럽인 줄 알았네 갑자기. 조미 씨. 아쉬운 일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. 무슨 클럽들 말입니까. 오우. 둘 다 죽는 걸. 난 다 죽는 걸. 그й. 다시. 이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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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미울소리. 이걸 못 잡고. 네. 만기울소리. 다행히 다행히. 누구를 왜 이렇게 열정적인 댄스를 쳤나요? 아 사실. 목적이 뭐였습니까? 아만들 눈이 바다를 보는 듯한. 어떻게 봐주셨는지 궁금합니다. 자 관전병. 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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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배드죠 영어로는. 낫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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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 이제. 네 들어가세요. 아무튼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? 쿠바의 열정적인 댄스 문화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확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시다. 여러분들께서 쿠바로 오셔서 쿠바의 문화와 함께 즐기시길 원하신다고. 쿠바 너무 가고 싶어요. 네 우리 고맙습니다. 첫 번째 문화 교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더욱더 활달하게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지막 공연 컴밍 프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한다. uh 부 originally Wor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